여성 친화 도시는 지역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마포구는 여성의 일자리를 고민해보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창비석유빌딩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서 여성 일자리 1차 포럼이 열립니다. 마포 여성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주제로 심층적인 고민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마포 여성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로 여성들이 직접 일자리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회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 시간에는 중부여성발전센터장, 고용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상임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합니다. 여성의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구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